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기온이 짙어지고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해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 속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한편 그제 발언한 황사 중 일부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6도, 울산과 창원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기온이 차츰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올라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